이스라엘 국방부의 조사개발 국장이 된 다니엘 골드는 로켓을 막을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디피스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골드는 정식 결제 라인을 거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반대로 혼자들이 방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직접 이스라엘의 방산업체인 라파엘의 최고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발을 먼저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1년 5개월 후 기본적인 개념 연구를 마치고 총리와 군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를 했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고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개발비를 지원받기 위해 사절단을 보냅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술 수준이 미약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 대신 미국의 근접 MD인 펠렁스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권유합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개발에 들어갑니다. 올스타팀이라는 연구진이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방산업체를 정년퇴직한 기술자부터 공대를 막 졸업한 20대의 기술자까지 그 구성이 다양했습니다. 2009년 미국의 대통령이 된 오바마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 개발은 더욱 탄력을 받습니다. 2011년 이스라엘의 단거리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개발되어 실전 배치됩니다. 아이언돔은 레이더와 통제센터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됩니다. 레이더는 ELM-2084 A4 레이더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서 날아오는 박격포와 로켓탄을 탐지할 수 있으며 통제센터에서 목표물을 지정하여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도록 지시합니다. 포대에는 3개의 런처가 배치되며 1개의 런처에 타미르 미사일 20발이 장착됩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목표물을 향해 기속적으로 전자기파 신호를 발사하여 비행경로를 수정합니다. 미사일은 음속의 2.5배 속도로 비행하며 최대 7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모든 로켓을 요격하지는 않습니다. 통제센터에서는 목표물의 예상 탄작지점을 계산하여 인구밀도가 적거나 개발지에 대해서는 아예 요격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요시설이나 인구밀집지역으로 날아오는 목표물에 대해서만 요격미사일을 발사합니다. 2012년 발사된 로켓 737발 중 273발에 대해 격추를 시도하였으며 그중 245발을 요격했습니다. 약 90%의 요격률을 보인 것입니다. 아이언돔은 높은 성공률을 보여왔습니다. 공동개발사인 레이시오는 아이언돔이 2011년 최초 배치된 이후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1500발 이상의 로켓과 박격포탄 중 85%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언돔의 문제점이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요격률이 과장된 수치라는 의견도 있고 무엇보다 운영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아이언돔은 1조원이 넘는 개발비가 투입되었다고 하며 이후에도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왔습니다. 한계포대의 가격은 약 560억원이고 미사일 한발당 가격이 6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언돔을 가격으로만 비교한다면 아이언돔의 가격과 운영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격미사일의 가치는 그 보호 대상의 가치로 비교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아이언돔의 보호 대상은 이스라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불되는 비용을 쉽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언돔이 배치되기 이전에는 로켓이 날아온다는 비상사이렌이 울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대피소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그 지역의 경제활동이 상당시간 마비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이렌이 울려도 급하게 뛰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고 심지어 미사일의 요격장면을 구경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아이언돔의 성능이 입증되자 여러 나라에서 구매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루마니아, 체코 등이 구입하기로 했으며 미국도 일부 도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아이언돔을 대한민국도 도입 검토를 한 적이 있으나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아이언돔이 비정규전 부대의 산발적인 공격을 방어하기에는 적당한 무기이지만 북한처럼 대규모 장사정포 공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합참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북한의 장사정포탄을 직접 요격하는 한국형 요격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의 비싼 운용비용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요격체계인 아이언빔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미사일 대신 목표물의 고출력 레이저를 조사하여 파괴하는 것입니다. 발사 가능거리는 7km이며 약 5초에 한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미르 미사일의 한발 가격이 6천만원인데 비해 레이저 한발의 가격은 단돈 1달러입니다. 물론 기상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적위포탄을 반사재질로 만들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아직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이언돔은 단순히 자국시민을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강철 지붕 아이언돔이었습니다. rece프 mentions 아이언 아이언 아멘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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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classy 아 Анwife 아 Wiz 아이라고